박준규의 브리핑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끝났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난 거죠. 오늘 만나서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동촐하게 두 명이 만난 거예요. 처음부터 모두발언을 통해서 힘겨루기, 기싸움을 한 번 했습니다. 모두발언을 뭐라고 했나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뼈있는 농담을 했는데 민주당이 인해전술로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177석 대 103석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의석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민주당이 현재 177석에 맞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런 토대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조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서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벌써부터 초반 기싸움이. 오늘 협상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였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일하는 국회법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었고 그것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또 뭐 미래통합당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시국회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결이 좀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예결위와 법사위, 민주당도 다 가져가고 싶다. 또 통합당도 다 가져가고 싶다. 이걸 사실상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이 상당히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케 하는 거죠. 오늘은 일단 탐색전이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요. 서로 이야기들을 그 정도로 다 나눴을 텐데 다른 이야기도 또 분명히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두 대표의 회동에 참석했던 원내수석들의 브리핑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가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과정에 대한 중요한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모레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이며 또 그것이 합의점이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 관건인데 보통 이렇게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 합의문 같은 걸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최대한 노력한다, 검토한다, 하도록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느슨한 정도로 합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대신 배석자 없이 세 분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다른 약속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방금 전에 좀 말씀하셨는데 내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엘시당초 초청도 못 받았지만 어쨌든 원내대 아니 청와대 가는 것도 두 당만 가는 걸로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만난 것도 두 당이 만났다라는 거는 어쨌든 내일 합당이 기정사실화된 걸로 명상효화됐죠.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미래통합당 최고위에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내일 상임정국이나 정국위를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헌당규를 고치는 거죠. 부측에서 비대위원장 임기를 8월 말에서 무한대로 바꾸는 그러한 방안인데 그 부분을 일단은 통과시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김종인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의당 얘기를 어저께 저희가 좀 했어요. 정의당이 좀 당혹해하거나 약간 기분이 나빠한다라는 건데 정의당의 입장이 좀 나왔나요 오늘? 오늘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눈여겨보는 대목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두는 부분인데 정의당이 지금 혁신이 비대위 체제로 혁신이 체제로 가서 이제 석 달간에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주요한 협의체에서 빠지게 되면 힘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이번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의당을 빼고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지금 검토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20대와 21대가 지형이 바뀌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이것도 새롭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군요. 제가 민주당 의견을 쭉 오늘 들어보니까 정의당에 좀 아쉬운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생각들은? 이런 거죠.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킬 통과한 다음에 통과시킬 때죠. 그때 이제 소위 캡을 씌우는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마치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거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몰았거든요. 정의당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도 하고요. 그게 좀 서운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어떤 식당에서 이인영 대표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심상정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심상정 대표 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어떤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서 과연 같이 가는 것이 정확 적절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177대 103석 그리고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는데 끼워준다는 게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20대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나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거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계속 6석인데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니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123대 122석 한 석 차이로 일당을 했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보수적 색깔이 컸기 때문에 1대 2로 대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나 어떤 협상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4 플러스 1이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검찰개혁도 사실상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형이 바뀌었다고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을 추론해 볼 때 정의당은 좀 더 강한 목소리 여당에 대해서도 특히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게 현재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모호하다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약간 그런 기류들이 지금 약간씩 보이고 있네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 재설정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민주당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정책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선거법이라든가 다른 걸 개정하고 진보 진영의 정당으로서의 어떤 교섭단체 그런 것들을 꿈꿔왔었는데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반성을 하면서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화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 검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각을 많이 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시점이 된 굉장히 뜬금없다. 뜬금없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출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거를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돼서 아마도 유승민 의원실은 자리를 뺐을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안 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요? 지금 며칠 남았는데 지금 아직도 안 빼는 29일 오후 5시에 뺀다고 합니다. 그날 24시까지는 어차피 그렇죠. 임기가 있으니까요. 그럼 오후 6시에 퇴근하기 전에 짐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네요. 지금부터 싸기 시작할 텐데 여하튼 유승민 대표 의원은 아마도 짐을 뺐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21대는 본인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본인을 드러내야 개선주자로서의 계속 이름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야당 여당은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들이 있고 국회에서도 좀 더 힘을 가지지만 야당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존재감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당직을 또 안 맡을 경우에는 더더욱 또 이제 어떤 발언권이 축소되다 보니 사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항상 말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가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유승민 의원이 또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의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하려는 거에 좀 고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대선 출마 2년 전 대선 출마죠. 2년 전 맞습니까? 2년 전이죠. 1년 한 10개월 남았고 민기는 대통령 인근이 1년 10개월 남았고 대선은 한 1년 한 7, 8개월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에서 메시지 중에 경제 전문가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경제 전문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경제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경제 전문가에 대한 이 위기 극복 능력을 아마 대중이 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듯한 추정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활동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대안들을 계속 내오면서 당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자기 행동들을 반경을 좀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유능한 보수 얘기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에 40대 젊은 경제통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다들 유능함을 보여주자라는 맥락 속에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대안을 내놓느냐. 사실은 경제를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나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의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아젠다 세팅을 할 때에 김종인 체제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로 같이 묶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고 지금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체제에 대한 상당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거든요. 김세현 의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토지 공개념 이라든가 경제민주화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소위 이것을 보수의 아젠다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진영에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도 상당히 의미있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의원 이제 곧 의원이 되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당에 사실상 물 건너간 거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버스킹을 했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무소속이고 무소속 같은 경우에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해야 언론도 받아주고 할 텐데 이 당에서 어떤 역할들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이벤트들을 만드는 거죠. 지난 총선 때 안철수 대표가 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는 이런 이벤트로 뭔가 관심을 끄는 거죠. 그렇군요. 뭐 페이스북에 왕이 내 사람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 비슬산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게 왕이 그러니까 나도 왕이 되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네 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다른 세 명이 혹시 올랐나요? 그 산에 지금 전에 올랐던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뭐 이제 방송용어는 아닌데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었어요. 옛내부터 옛내부터 독고다이 스타일이고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콘카콜라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면서 이런 주목을 끄는 데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문제는 주목만 끌어서는 안 되고 우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목표일 텐데 이게 가장 좀 힘든 지점일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얼마나 굳건하게 내년 4월까지 가서 단어를 변화시킬 것이냐.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김종인 체제로 해서도 뭔가 안 된다 하면 중간에 그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확 가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사실 살아남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요? 미래통합당이 저점 매수인 것 같은데 제가 증시에서는 지하 밑에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땅굴이 계속 있군요. 김무성 오세훈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예측이 되고 지금 모두 다 의원 배지를 떼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오세훈 의원은 어차피 없었고요. 무조건 의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모두 일반인들에게 관심에서 확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의 행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발언도 하고 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사람들을 좀 모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세력을 좀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안철수 요승민 모두 다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발언을 계속하면서 대중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마케팅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낙연 의원이 곧 의원이 되죠. 의원이 거의 독주를 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군요. 다른 경쟁자가 안 보이네요. 특히 야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 경쟁자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아직은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요. 민주당에서 먼저 당권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대선 주자가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당권 주자와 대선 주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서로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이낙연 김부겸 누구 이렇게 해서 대선 주자가 묶여지고 그리고 그러면 한국당 미래통합당도 일정 부분 묶여지면 언론 보도도 대선 주자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선 국면 예비 심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의원은 이제 낙선인이 되어서 무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나요? 일단은 캠프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부겸 이낙연이 당권 대권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영남 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선 어떻게 됐지 당내 경선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식스 내일신문 박준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